오늘 2월 6일에 또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최근 관동지역 지바현,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의 연속 지진들에 대한 지진학자들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기에 매우 불안한 관동지역의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나가와현 사가미만 주변 화상들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동지역의 대지진 가능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2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현지에도 뉴질랜드에서는 규모 5.2, 5.1, 4.3의 강진이 3번 발생하였으며 통과에서도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통과의 지진은 진원의 입히가 207.7km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태평양 피지에서도 규모 4.4의 강진이 오늘 발생하였는데 진원의 입히가 무려 566.8km입니다. 이러한 남태평양 신발 지진에 대하여 주변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진학자와 화상학자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 네티즌들까지도 남태평양 신발 지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시가현에 내리는 폭설에 대한 속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시가현 마이바라시의 적설량은 6일 오후 1시 기준 79cm로 지금까지 관측 최대 83cm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놀이 내리고 있어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6일 일요일도 강한 겨울형 기압빛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 호카이도부터 동해쪽 주곡구의 산지방에까지 걸쳐서 넓은 범위에서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적설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들어 보기 힘든 폭설인 곳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2월 6일 오후에도 폭설이 계속된다고 일본 기상청은 발표하였습니다. 니가타현, 노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의 호쿠리코 지역에는 최대 30에서 50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쌓인 눈의 양이 1m를 넘는 곳이 있고 적설이 더욱 증가하면서 일본 기상청은 폭설이나 빙판길에 의한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마늘의 눈사태에 대비해 안전에 주의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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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